네. 총 972일 최장수 국정상황실장 문재인의 남자 호위무사. 바로 이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어제 예고해드렸던 대로 최근 청와대를 뛰쳐나오신 윤건영 전 실장 스튜디오로 직접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요. 휴대폰 문자 샷8001번으로 질문 보내주세요. 저희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 90일 전인 오늘부터 오늘이 90일 전이거든요. 오늘부터 원래 선거 출마자들의 방송 출연이 제한됩니다만 규정상 저희 같은 시사 프로그램은 출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장님도 전 실장님이시군요. 다른 프로그램도 출연을 하셨죠. 오전부터 바쁘셨죠. 네. 저희들이 사실은 미리 인터뷰 일정을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인터뷰들이 있어 가지고 무엇을 질문을 해야 될까 잠시 고민을 했었습니다. 먼저 좀 시간을 드릴게요. 다른 방송에서 꼭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도대체 진행자들이 물어보지 않아서 답답해서 네. 꾹 참고 계셨던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까 혹시? 아닙니다. 많은 질문들 해 주셔가지고요. 네. 제가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셔서. 네. 특별히.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 변수들이 있잖아요. 이미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청와대를 나온 이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청와대를 나오게 될 거라고는 잘 상상을 안 했습니다. 스스로. 네. 최근에 여러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청와대를 나오게 된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청와대가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와대 새롭고 유능한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더욱더 활기 있게 하시려면 저같이 좀 오래된 분들이 나와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잉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측근이다 복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계속 저를 그렇게 칭해 주셨는데 저도 부담이 되지만 그런 자체가 대통령과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청와대에 있다 보니까 청와대의 참모들은 입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래서 청와대에 대한 공격 특히 촛불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들 예를 들어서 근거가 있고 저희가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 같으면 충분히 이건 겸허히 수용하고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좀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비난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할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있으면 특히나 제가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는 조건 내에서는 하는 게 불가한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집권 후반기 수로 그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청와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습관적으로 질문하는 게 국회의원 되시면 뭘 하시고 싶습니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이유도 일부 주시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자리는 굉장히 또 무거운 자리잖아요.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대통령 개인을 지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나와서 하고 싶은 일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지 않습니까? 촛불정부의 가치와 개혁 과제들을 좀 지켜나가는 게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가 나름 열심히 해서 그런 성과들이 차곡차곡 쌓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근거 없는 비난들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출발이 거기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물론 저에게 많은 국민들이 선택을 해 주시고 해서 좋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나름대로는 남북관계라든지 또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의 일을 해보고 싶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역구는 어느 정도 정해지셨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내심이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출마 지역 같은 경우는 당하고도 좀 상의가 돼야 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를 짐작하시겠지만 구로 쪽 얘기가 자꾸 나왔어요. 언론에서 나왔었고 박영선 장관과 함께 구로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지역구를 그쪽으로 정하신 건 아닌가 그러니까 가능성을 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논의해야 되는 영역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문제 삼고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요.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왜 고발당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좀 안타까운 영역을 우선 말씀드리면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수사기관으로 끌고 가는 건 정치 스스로가 왜소해지는 거고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종의 고발을 무기화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요. 그건 뭐냐 그러면 고발장을 던지면서 근거 없는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건 이건 전형적인 구태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고발할 사례들을 보면 정상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 검찰이 인사를 한 법무부 장관을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안 처리 때 야당이 발목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안 처리를 준비했던 기재부 공무원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이 너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자유고발당이라고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언론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 하면 검찰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게 사례에 맞냐, 온당한 일이냐라는 지적을 언론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스스로가 지금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국회에서 일이 안 풀리면 정치로 해결돼야 될 문제를 계속 사법화해서 검찰에게 사실은 먹이를 갖다주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아져서 이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바른미래당 소속 장진영 변호사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박영선 장관과 동행하고 그때 나왔던 발언들이 이른바 사전 선거운동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답할 영역은 아닙니다만 선관위가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유재수 수사 과정에서 텔레그램방에 있었고 논의를 했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텔레그램방 자체가 없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보도들은 애초에 왜 나왔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텔레그램방 소위 말하는 단톡방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게 또 확대 재생산 내용인지 저 자신이 궁금하고요. 그로 인한 소위 말하는 국정운영의 폐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찰 발의라고 의심을 하시나요? 혹시? 제가 말씀드릴 영역은 아닌데요. 그러한 내용 즉 수사 중에 알 수 있는 부분들 아니고서는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 소설이 만약에 언론이 장문을 했다 그러면 언론의 책임인 거고 검찰이 그러한 장문의 근거를 제공했다 그러면 검찰의 잘못인 거죠.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런... 중요한 것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톡방 자체가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도 참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실장으로 계실 때 여러 가지 대통령과 많은 의견을 나누셨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그리고 그 이후 조국 장관 등등 임명 과정에서 가장 자세하게 보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신영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건부 신뢰 의지를 표현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 대한 해석은 아마 실장님이 가장 훌륭하실 겁니다. 해석, 해독력은 제대로 표현이 된 겁니까? 조건부 신뢰라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이 사퇴한 직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검찰개혁을 희망했는데 결과적으로 꿈같은 희망이 돼버렸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방점은 뭐냐 그러면 개인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조국과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환상적인 조합으로 검찰개혁을 이루자라는 부분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국회에서 최근에 우여곡절 끝에 정말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 때문에 검찰개혁 입법이 성공을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그 후속 조치를 진행을 해야 될 시기이고요.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입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결코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검찰총장이 나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대통령의 말씀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개혁을 퍼즐을 맞추는 게 이제 제도개혁은 되었다면 문화라든지 행태라는 걸 바꾸는 건 바로 검찰 당신들이 할 일이다. 그 역할을 당부한 걸로 해석됩니다. 지금 뭐 검찰 쪽 분위기를 전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바람이 이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개혁이 문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검찰개혁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그설로 올라가면 김대중 정부 때도 시도했지만 안 됐던 게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만큼 헌정사의 큰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력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열아와 같은 검찰개혁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고요. 행거께서 말씀 주셨던 성공할 것인가의 여부 장담하기 힘듭니다. 다만 그렇게 하나하나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고요. 지금도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이번에 국민들의 그런 뜨거운 열기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걸릴지 안정, 천천히 갈 수는 있을지 안정 몰라도 반드시 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진전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다시 좀 해볼까요? 오늘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19일 날 귀국한다 이런 뉴스 접하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안 전 대표의 복귀, 어떤 정치적 파괴력, 영향력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같이 아는 여당의 소속은 정치인도 아니시고 야당 인사에 대해서 가청와대를 나온 사람이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답할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시는 분, 정치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에게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가치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얻느냐는 본인의 정치적 행보와 그 과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질문도 같은 선상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어떤 질문? 황교안 대표는 약간 결이 다른 질문이긴 한데 종로 출마 얘기를 하다가 구로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혹시 그렇다면 윤거영 실장님과 맞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얘기들이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외람됩니다만 좀 말씀드리면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좀 치탄을 받는 이유가 품격을 잃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 당에 좀 못마땅하더라도 상대 당의 대표라면 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당 대표의 출마를 희화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하고 붙겠다고 한다면 지역이 어디든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청취자분들에게 질문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1번님 남북관계를 질문 주셨네요. 우리 요즘 북한에 무시당하잖아요.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남북관계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평화 이외에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외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핵화로 가야 되는 거고요. 비핵화를 위해서는 남북, 미 그리고 동북아 주변 국가들이 협조를 얻어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북한에 매달리냐라는 비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라고 대묻고 싶은 겁니다. 북한에 절대 매달려서도 안 되지만 대한민국에 자존심이 있고 그게 국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뭔가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으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한반도의 평화가 사라질 수도 있는 중차대한 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동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가장 많이 만난 혹은 얘기한 분이 바로 윤건영 실장님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남북관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 질문을 해볼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남북관계가 조금 반발짝이라도 앞서가면서 북미관계를 견인하는 그런 구도 지금 문 대통령이 신량 기자회관에서 밝힌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늦지 않았나 사실은 지난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트럼프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결과론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요. 2017년에는 북한과 미국 굉장히 갈등 국면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쏘고 그랬잖아요. 말폭탄 투덜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2018년에 남북관계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상황이 어땠냐 그러면 하노이 회담 그리고 630 판문점 남북미 회동 등이 있었습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 분위기였던 겁니다. 만약에 잘 될 것 같지 않고 정치의 국면이었다고 하면 방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의 시기가 빨라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에는 저희가 북미관계가 잘 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고 실제로 징후가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있다가는 한반도의 평화에 중대한 위기가 올 것 같다. 그래서 남북이 행동해야 된다. 특히 남측의 주도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인터뷰를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한 vernacular. Within the iconhoo! 제일 좋아하는iej份 Only a behavior. And whoever you are'RE do yourself. Mm hmm? Be to me on the whole set. 아멘